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도지젠 민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젠은 지금 현재 비상장인데요 지금 현재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1만 달러 모금에 성공을 했는데 벌써 1단계 마감에 임박했죠 9만 달러만 모이게 되면은 2단계로 진화를 하게 돼요 저도 일단 1단계 선점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도지젠은 세계 최초의 텔레그램 아이쇼라서 텔레그램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프리세일이 접목을 한 거는 전세계 최초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굉장히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저도 지금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점을 하려고 채굴을 하고 있는데 탭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탭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요 하고요 탭투원인데 사실 제가 탭을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게임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1시간당 55만 개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들어오는 건데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1300만 개가 그냥 들어와요 한 달이 되면 저는 4억 개 물량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탭을 안 해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 방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도지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채굴을 자동화시키는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지젠 관련해서 제가 정보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에다가 도지젠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도지젠 검색하니까 도지젠 사이트들이 막 뜨는데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여 보이지만 여기 스캠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지갑 연결을 잘못하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자동인체를 시켜놔요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을 계속 빼가기 때문에 지갑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이게 제 영상이거든요 도지젠 민코인 긴급속보 이게 항상 제가 찍은 영상이 최상단에 뜨거든요 구글 1페이지에 그 이유가 제가 국내 최초로 도지젠을 말씀을 드린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게 제 영상이 가장 최상단으로 계속 잡히는 건데 제가 국내 최초로 사실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최초로 올렸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리 도지젠 프리세일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어요 운영진들한테 저는 운영진들이랑 미리 컨택이 된 상황이고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풀리자마자 몇 시간 만에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정보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선착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젠을 결제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 결제를 했으면 물량을 더 받아가는 이벤트예요 예를 들어서 만원만 결제했는데도 3만원어치, 4만원어치가 들어오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한쟁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 개까지만 지금 한정이기 때문에 이 선착순 이벤트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5933-4168번으로 도지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선착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이 이벤트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참여가 아마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도지젠 관련해서 지금 극피해 정보를 또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운영 지신이신데 지금 100배까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프리세일이 지금 1단계잖아요 근데 총 10단계까지 있는데 계속 가격이 2단계, 3단계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데 10단계에서 100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프리세일은 여기 밑에서 잡는 이벤트인데 10단계에서 100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상장 빔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매도를 쳤을 때 수익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세일은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전 참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100배가 되는데 상장 빔이 만약에 10만 퍼센트가 터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만 퍼센트니까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배를 먹고 1000배가 또 들어가니까 10만 배가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만원을 투자했을 때 10억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프리세일은 이러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세일 극초기회 잡으면은 로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선착순 기회를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도지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선착순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제 추천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세요 그 링크를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00% 무료로 제공이 되시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사이트가 지금 스캠인데 도지젠 공식 사이트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업 연결을 하시면 이더리움을 다 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자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6조원을 받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고점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을 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전 판매 단계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도 초기에 잡으신 분들 지금 현재 130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원을 투자하니까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초기에 잡으신 분들 이렇게 대박이 났고요 고점에 매도했으면 7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정말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윙코인 상승을 보시면 도지코인도 9만 배 시바이누도 49만 배 베이비 도지 4만 배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9억이 되는 로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도지제는 채굴로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무료로 근데 이제 돈을 주고 왜 사야 되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이유가 저도 채굴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채굴 코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테네도 채굴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70만 개를 채굴을 했다 그럼 70만 개가 다 이제 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만 개 채굴을 했는데 이게 아테네 코인 1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재단 측에서도 공짜로 다 퍼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도지제는 채굴에서 900만 개가 있지만 900만 개가 다 도지제 코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900만 개가 예를 들어서 진짜 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지제는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극초기 단계이고 극초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일가로 굉장히 초저가에 살 수가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민코인은 이렇게 극초기에 잡았을 때 이렇게 로또 같은 이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가 보실 분들 010-5933-3168번으로 도지제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선착순 이벤트 이거는 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만 가능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원어치를 샀는데 2만원 3만원어치의 물량을 받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도지제는 자체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진 못했는데 100만 개가 지금 한정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이 선착순 이벤트까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